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이분이 부검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경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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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로크가 누구였더라? 아아 형사 래칫의 쓰레기통에 있던 인형사진 일치하죠? 데이지 인형이랑 로크는 경찰 로크는 래칫 몰래 숨었다 로크는 래칫 몰래 숨었다 래칫은 음지의 서업에 몸 담은 사람이래요 아주 위험한 남자였던거야 12개의 자상 로크는 어떻게 되세요? 로크는 더욱 높은 증명이지만 아직도 안정적이니 알겠습니다. 그녀의 보고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끝난거 같애 이제 다시 신문하러 가야돼 누가 누가 꼴초인지 꼴초 아닌지 꼴초 꼴초에게 물어보자 물어보자 여기 내 방이죠? 기억이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화장실은 못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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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드세요, 뵈세요. 아마 제가 이 분석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관찰해달라고 부탁하자! 호셰! 호셰가 누구겠지? 직원인가? 요리사인가? 글을 써보라고 부탁하자? 아, 호셰가 바텐더에요? 미셸이 두꺼야? 미셸이 두꺼야? 진심으로 생각하자! 모든 것들을 생각하자, 포아홀, 그렇다면 좋은 답변은 아니죠. 좋은 답변! 내가 신문하면서 무슨, 어느 선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뭘 노트에서 적은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노트에서 뭐 적으라고 시켜야 되나? 어젯밤 상황 거짓말 자꾸 눈을 피해 수상해 근데 칼로 이렇게 찌른 거면 깊게 찔렀으면 자기 손에도 상처가 남지 않을까? Do you recall what time Mademoiselle Olsen went to get some aspirin from Madame Hubbard? I remember glancing at the clock. She left our room just after 10.30pm. Was she away for a long time? About 5 minutes. That confirms what Madame Hubbard told me. 아 얘기 둘이 뭐 얘기해다가 갔다 그랬지? Do you smoke by any chance? No, I never have. 눈도 안 마주치고 말이야. Do you own a scarlet night gun? 붉은 기문어? No, it isn't mine. Who's that? I don't know. What do you mean? 뭔지는 알아? Do you not say I have no such thing? You say it isn't mine. Meaning that you know who it belongs to, am I correct? Oh, I see. No. I woke up this morning about 5am. With the feeling that the train had been standing still for a long time. I opened the door. And I saw someone in a scarlet kimono somewhere down the corridor. Her back was turned. It was impossible to see who it was. I understand. I understand.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Mademois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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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to disturb you, but I need to ask you a few questions. Are you the investigator? I am. We are lucky you are on the train. What do you want to know? Oh, the voice is almost like a joke. You have to go. I'll tell you, Mademoiselle, that you were the last person to see the murdered man alive. Oh, now he need to die. I do not know. It may be so. I opened the door of his compartment by mistake. I was much ashamed. It was a most awkward mistake. You actually saw him? 야. 야. 아... 스웨덴 사람인가? 근데 억양이 그 되게 아일랜드인지 어딘지 그 억양인데? 독일이에요? 저! 하면 독일이에요? 간호사 스웨덴 사람이라고 했던 거 같다고요? 어? 어떻게 알았어? 아 저게 스웨덴 씨의 악센트인가 봐 근데 되게 영국 악센트 같아 영국 말고 그 스코트시인가 어디 그 빌리 엘리옷 그 빌리 엘리옷 그 그 그 드라마 그 드라마 그 넷플렉스 그 드라마 뭐죠? 맨체스터? 걔네 애들이 나오는 지붕 뚫고 하이킥 같은 코미디 드라마 그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 엽기적인 코미디 드라마 그 엄청 사투리 심한 영국 애들 나와가지고 그거 몰라요? 와 그거 뭐지? 완전 까먹었네 아일랜드 아 대리걸스 맞다 대리걸스 대리걸스 거기 나라가 어디지? 아 영국은 너무 나라가 많아서 헷갈려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야 북아일랜드? cómo 아 아 법 아 아 거짓 어차피 타바코 극혐이래 오른손잡이야 되게 재미없는 사람 같아서 말 걸기가 싫다 저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살인을 한다고? 말도 안 돼 대번엄과 올슨의 진술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요소? 아 이 둘이 같은 룸메이트인데 얘가 5시쯤에 문을 열었다고 했는데 얘는 아침까지 아무 소리 못 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그건가? 모순인가? 아니야! 네번엄이 밤새 잠을 잤다고 했다 이거 아니야? 맞네 그럼 뭐지? 기모노를 봤다 그랬는데 그게 뻥인가 봐 이지 피지 주로 쓰는 손 다 오른손잡이네? 왼손잡이는 도대체 누구지? 나? 얘네도 다 오른손잡이 같아 어? 얘네도 다 오른손잡이 같아 오기 비흡연자 비흡연자 흡연자는 누구? 비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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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미셸이구나 비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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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흡연자야 전담 피는 사람은 아직 안 나왔나? 아저씨 아저씨 이리 와봐 직원들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말을 하네 아저씨 그쵸? 얘네 얼굴 보느냐고 대사가 눈에 안 들어오네 아 뭐야? 물 흐르듯 떨락띵하네 꿀초래 호타루가 역시 아저씨 일본인 셰프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핀대요 혜수가 일본 직원들이랑 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담배를 엄청 핀대 호주 사례가 힘들어서 그런가? 호 아싸 한 개밖에 발견을 못했네 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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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디도 담배 많이 피잖아요 요리사라면 들지되면 아니 또 우리 쇼이 저한테 리포트 해야돼 호타루짱 얼굴이 썩었는데? 생존용 토닉 토닉 이건 뭐야? 생존용 토닉? 뭐 보던 와인병이 늘었네? 화장실 그때? 숙취야 숙취 알디콤을 먹었어야지 내가 잘생겨내고 알 ikkyle 알디콤을 먹었어야지 생존용 토닉 생존용 토닉 I might survive long enough to answer your questions. Joan knows the recipe very well. He can help you with the preparation. Very well, Monsieur Mori. If I must, I must. I will make you your Day After Survival Tonic. 때릴 수도 없고. 아우 그냥 아우 그냥. 어? 옷 핏이 왜 저래? 55? 동안이네. My little grey cells did not let me down. 생존용 Tonic. 장? 장이 누구지? What are you going to do? It's locked. 정기 어때? 얘가 장이네 후회장 어디 장신가 분가 가고 딘가 레시피 좀 외우고 왔어야 됐나 보다 아 재료만 준비해달래요 재료를 내가 가져와야 되나 봐 재료를 주방에서 가져와야 되나 봐 아우 귀찮아 어 번거로워 이 시간에 만들었겠다 어? 레몬즙, 탄산수, 민트잎, 생강즙 민트잎 설마 테트리스를 여기서 또 해야되는거 아니겠죠? 그 열, 뭐야 열고 끝이야? 뭐야 뭐지? 레몬 진짜 레몬 같다 탄산수 탄산수 이거 탄산수야? 와인이 아니었구나 소다 언니 생강 끝났나? 다행이다 하이 한강 한강 창 하이 어흠 아이고 멀다 어 그래? 레몬... 여기서 내가 레몬도 짜고 가야 된다고? 이래서 살이 나나봐 냉장고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남은게 냉장고 열면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도마를 보라고요? 아 그러네 아! 진짜 짜야되는거였어 고맙습니다 저분이 특급 살인받을 수 없나요? 특급 살인받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짜야되는거였구나 입안에 머금고 가가지고 이러고 뱉는건가? 짱구처럼? 짱구처럼? 하프겠지? 어떻게 한개가 다 들어가겠냐? 넣겠지? 넣겠지? 선생님이야 뭐야 그만 흔드세요 그만 흔드세요 아저씨 안하시라고요 그냥 갈아 만든 배에 한잔 마시면 되는걸 가지고 오바하네 이 알못들 이 알디콘 못들 이 알디콘 못들 잡히세요 황태의 장군 맞죠 황태의 장군 맞죠 황태의 장군 맞죠 어? 나와주는 센스 약간 제커리 퀸토 닮지 않았어요? 옆모습이 닮았네 이제 이 열차은 내 퀸토닮이야 근데 이건 당신의 연구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이해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 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 당신은 왼쪽 손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건 제 intention 칼 드는 손이랑 펜 드는 손이랑 다른 사람도 있을까? 저도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쓰거든요 왼손잡이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한탕 했구나 카드 카드 아 아 아 아 너무 아 이 아 안녕하세요, Mademoiselle Nielsen.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I don't have a minute. My career is ruined and it's not my fault. But how did this terrible thing come to pass? My supplies, passenger luggage, our living space. There is so little room. I gave the cargo handlers in Istanbul strict instructions how to stack my crates containing the ingredients I need for my desserts. So as one box is used up, it can be discarded. And these fools of cargo handlers did not follow your instructions? Ignore completely. I have four crates that must be moved from there to here to correct the order they are stacked. Ah, I need to make a puzzle again. I need to make a small crate on top of a crate on top of a smaller crate will crush it, its contents and my career. Calm yourself, Mademoiselle. I understand. So the problem is these four crates must be moved there, but careful. I need to help you. I need to help you. I need to help you this four boxes from this location to here. But there is not much space to move the boxes and I have to be careful never to put a bigger box on top of a smaller one or the smaller crate will be destroyed. The problem is clear. I shall assist you. I shall assist you. Please try. Please don't work. Will be there for me? Okay, thank you. Hold her. Hold! Hold it! Hold. Hold it 아 모르겠다 얘들아 아 알았다 알았다 뭔가 일을 더 어렵게 하는 기분이지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애초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voilà! you are a lifesaver or at least a desert saver thank you thank you I will gladly answer your questions can you tell me your movements of last night? last night after dinner I stayed in the kitchen until twelve fifteen a.m. then I joined John and Taru with our quarters and we... then all of us read quietly in our beds until we fell asleep Struch in the room 책 읽다가 잠들었... does not seem to have followed the same literary pursuit as the others and these rum bottles do they have something to do with his hangover? 하하하 되쥐 바로 들어가죠? I rather think that you didn't just read last night. What makes you say that? The empty ROM bottles? Were they're labels part of your reading last night? My fault. I must have left them there before I put them in the bin. And these are straight from the bar. 왜 저런 거짓말을 해? 뭐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있어? 규칙 중에? 그니까 아 식취가 너무 심해요 라고 대놓고 말했는데 얘는 왜 거짓말을 해? 방귀 낀 놈이 쏙 내네 개꿀쯤이었겠는데? 규정 위반이어서 거짓말했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장난 그럴 듯해 그럴 듯해 뭐야 도움도 안 되는 슈페르 한국 코스연 모으면 뭐가 좋지? 그냥 도전 과제인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 감기 거의 다 나왔어요 씻어서 그런가? 장난 얘도 거짓말 하네? 리딩? 리딩? 리딩 비밀로 해줘 말아 Please write your address on this paper My address? I don't see why I think I hear monsieur book approach you My address? Yes, of course Oh, 협조적이야? 어머, 얘도 오른손잡이야? 근데 얘네는 뭐 어제 요리할 때 다 보지 않았나? And banana flavor? Oh, yes! The smell disgust me What is wrong with a good tobacco? I don't have time to answer that Who is it? I've only seen one person who vapes It's Captain Arbathnod Captain Arbathnod That's right, Captain Arbathnod ekkür Administrator 마이팔레티 bites 근데 여기 눈에 흉터 있을 때부터 더 칼 자비 같더라구 지가 잃어버려놓고 괜한 사람 잡을라 그랬더네 Here is your key The key Thank you very much My pleasure 어? 다들 오른손잡이라고? 그럼 마담이 왼손잡인거 아냐? 비서라서 대신 쓴거죠 마담이 밥먹을때 어떻게 먹는지를 봐야하는지 아직 안 끝났어 대위를 만나야돼 올슨? 올슨이 누구지? 얘 닐스는 아는데 어? 이사람? 얘랑 왜 대치해야되지? 어? 어젯밤에 진실? 그쵸? 아주 딱 들켰쥬? 방으로 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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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잘해봐. 대신 간복독 들어가겠어 아주? 다 처음 봤대. 피치고itch하고 갔어요. 난 이 프로듀스에서 들어가고 있어. 왜 그때야? 1.45분 정도. 이제 자세히 좀 빌려줄게. 예정말은 있어야? 예정말은 있어야 돼? 그만. 왜 짓이야? 마密한? 예정말은 롱이카까지 가야겠지. 201호? 몇 시에? 객실에 들어오기 전이 몇 시지?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 이 시가렛 리퀴드요스? 어떤 맛이야? 바나나 그건 좀 이상해. 그건 제 선택의 맛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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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사실이야. 솔직히 기소당할 것 같은데. 그는 솔직히. 증거가 그거밖에 없는데. 무조건인데. 그게 왜 거기 있지? 라는 말이 통할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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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정보지 자정에서 1시 45분 사이 1시 45분까지 얘기했다 둘이 그럼 죽일 수가 없네? 둘이 같이 죽였네 어? 둘이 협업했네 둘이 공범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러고 기모노 입고 어? 다른 사람인 척 쉽지 않았다 옳슨? 201호 사는 사람이 누구지? 20분 사이 20분 사이 어? 파드먼? 파드먼? 얘가 슬슬쩍 나와봤다고? 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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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there is a clue somewhere 틀렸대 조금만 소리가 나도 금방 깬다는데 새벽에 되게 시끄럽지 않았나? Are you certain you would have heard her? Yes, why are you asking? The train is stopped? Is it 5 am? I a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woman and she told me that she got up around 5 o'clock in the morning she opened the door and looked down the corridor it was then that she saw a woman in a red timoleo 혹시 본인? How do you explain that? I think I must have been sleeping Hoa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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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wth Shoo Hooo Hoaah Yeah i'm absean 쭉 잤음을 확인한 사람 미셸이 보러 간 상대 닐슨과 카드를 친 상대 I'm right again That happens to me a lot 오케이 누가 범인인지 완벽해 쟤 아니면 쟤 아니면 쟤야 receber silence 수수께끼는 모두 그대로야 다 수상해 경찰이랑 나랑만 그거야 안 수상해 직원들도 수상해 들어보니까 살해 도구가 없구나 그러네 어디 있겠지 그렇게 호우 웃으면 끝이야 왼손잡이를 못 찾았어 근데 왼손잡이가 얇게 찔렀던거 그랬나? 양손잡이 공범이야 공범이야 왜그래 왜그래 살인도구 살인도구 거기 도구까지 있다? 수상하죠 왜 주부들이 칼을 잘 쓰잖아요 극주부도 여러분 보셨어요 극주부도? 그거 보시면은 주부 야쿠자가 나오거든요 수상하다 이거에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집사 colm 안에서 흥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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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믁 흥믿 흥믿 해 허핫 흥믿 흥믿 아. 어, 막 만지작 만지작 거렸죠? 아니야? 이거 진짜 죽음이 맞나요? 아니면 빨간색이 맞나요? 와... 펄을 봐... 와... 이쁘다! 손이 안 닫히겠네 이렇게 미끄러져도 그죠? 식칼 같은 거는 미끄러지면 손가락까지 이렇게 같이 썰리잖아요 살인용 칼을 준비했네 이거 계획범죄야 이거 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알았어! 쎄! 부크가 살인범인 거 아니야? 이제 뭐 해야 돼? 그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앜아악 부끄러워서 살인못할듯? flexible 와... 운데.... 하는 중 아무튼 콘스탄틴이 2등석에 있나? 경찰 옆에 누워있나? 누워있나? 아 여깄다 칼 칼 확실한 방법이 있죠? 찔러보는 겁니다 어?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와, 이렇게 깊게 질렀다고? 제각각이다, 근데. 에, Voila. What do you think, Doctor? Is this knife really the murder weapon? That can be no doubt. You found the same depths as the estimates I made during the preliminary autopsy. I can assure you that you hold in your hands the weapon that took my chest's life. 살인도구가 맞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군요. Thank you. I feel a way better now. The rest gave you time to sleep off most of the effects of the drug. I'm still a bit groggy. That's understandable. Are you able to continue your story? Yes. Yes, I think so. Where was I? You were explaining how you returned to the armstrong house. You were explaining how you returned to the armstrong house. Tell them their board to be challenged. Yes, that's it. I felt helpless. It's a story time. But I knew I couldn't let it go. I knew I couldn't let it go. It's a good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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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angry with myself. But I couldn't bring them better than me. I wasn't prepared for more tragedy. I wasn't prepared for more tragedy. Oh, why did she come back here? I'd rather finish what I have to do here before leaving. Daisy Armstrong 사건. Oh! Oh! I'm not really my style. But I'll take it. I'm not really my style. There's something there? No! I'm here to see Colonel Armstrong. You're here to see Colonel Armstrong. You're here to see Colonel Armstrong. Colonel Armstrong is upstairs. He isn't, wait. I am not. He is here to see Colonel Armstrong. He needs to be ready. Take the shit out. Take the shit out. Take the shit out. You're the car, man. 근데 수잔도 죄목이 있나? 근데 수잔은 수잔도 피해자 아니에요? 속았잖아. 이용당하고. 근데 아마 해고는 당하겠지? 피해받은 거는 그 감정의 상처 피해. 그래도 공범이라고? 어? 범죄사실을 몰라도? 통화 오래 한 거 자리 비운 거 밖에 없.. 아 근데 수잔이 정보를 줬잖아. 여기 방 위치가 어떻고 어디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수잔.. 그냥 딱 3년 반 살다 와.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뻥 치고 와. 안 되겠다. 맞네. 오두막에 수잔.. 순 적이 있었었어. 나 às 죄송해요.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대지에게 대지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해?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 대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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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게 될 것 같다. 제 와이프와 우리의 못내주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 같다. 아주 효과적이다. 미니테리자들에게도 효과적이 될 것 같다. 이따 나갔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것 같다. 아 믿음직스럽다 저런 이상한 자세 할만했다 와 근데도 수잔을 안 내쫓네 행복했던 가정이 다 무너졌구먼 평생 걸리더라도 고양이 제사는 그대로겠지?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용의자 체포하고 감옥 보내고 내 인생을 살으렴 바리케이드 테이프에 뒷로드에 서브젝 캐빈이 로케이드 유니트 28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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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여기서 막 액션 시퀀스 나오는 거 아냐? 헉 가리케이트 뚫고 들어가는데? 사륜구동차 픽업트럭 Judy 피발리우 들고 온 거 보니까 이거 태우려고 그러는거야? 어, when the poor deer was killed 어딨지? I burned a gold mustache. I burned a gold mustache. 신나 와, 뒷길이 있네? 와, 습격당할 것 같아 쥐쥐쥐 뭐 아 왜 이렇게 거들먹거려? 마이클을 미첼이라고 하네? 데이지 범인이 누군지 시작하고 있나보다 헤헤 헤헤 . 구독수 상자. 저 지하 시일은 analizyuno? 아 사슴 8392 사슴 구이 사슴이 그려져있네 아예 대놓고 구이 아 38 사슴이 그려져있네요 이걸 반대로 크? 찰 헉 아 아 와 기자는 이것도 못 보고 가쥬? 내가 다 보쥬? 아 헉 근데 이 옷은 아 네 아 아 아 아 아 ㅋㅋ 뭐요? 어? 어 폭탄 설계도네 여기서 만들었구나 아 이거 막 줄 따라가는 그런거 해야되나봐 어우 어두워 전원 같은거 켜가지고 해야되나봐 전원장치 3개있죠?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아 아 아 힌트 보는 게 왜 안 뜨지? 아까부터 보고 싶었는데 안 뜨네? 어... 살짝 멀미나 그리고 음... 줄을 따라가볼까? 밖에... 구멍으로... 안쪽 구멍으로 나오는... 하... 선이 3개야? 맨... 아래 선 맨 아래 선 맨 아래 선 따라가보면 맨 왼쪽에... 어? 이걸 어떻게 알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알림 안 떴어요? 어 저런... 어떡해... 안타까워... 첫번째... 첫번째면 왼쪽에서 첫번째였나? 왼쪽에서 첫번째였나? 저는 오른쪽에서 첫번째... 자 오른쪽에서 첫번째... 오른쪽에서 첫번째... 오른쪽에서 첫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 첫 번째. 오케이. 그다음. 내려봐, 내려봐. 음, now it doesn't work.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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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음, now it doesn't work. 음, now it doesn't work. 왜 안 되지? 다 찍었는데 왜 안 되지? 모르겠는데, 이제. 힌트.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 첫 번째... 다 첫 번째였어? 다 틀렸네? 카운트. 카운트. 이렇게 뚜껑 문을 아 이것도 소리로 하는 건가봐요 그냥 틀린 것 같죠? 뭐 다른 게 있나? 오이 오리 아 5173 같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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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머리카락인거 아님? 데이지꺼구나 대박이다 됐네 됐네 저 머리카락 DNA 검사하고 지문 검사하고 나왔네 나왔어 가보자고 안나왔어 안나왔어 아직 안나왔어 미첼클락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돼 아 또 차를 뒤져야되요 아 저 기자가 왔네 네 사진기 이 새끼 봐라 아멘스트롱 가족들과 아멘스트롱 가족들과 리포터가 그 직업을 하고 아니면 다른거 악질인데 아 열쇠 쳐졌어요 시카고 뮤지엄? 시엠? 시엠? 다 스테폰.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3, 4, 8, 7.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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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가 맞네? 취재를 되게 오래 하네? 프리랜서? 미스터 클lark? Mizhter klark is an investigative reporter. Meutter Caeser historic reporter. We stupid crime stories to tell you the truth. He comes up with some pretty macabre stuff some of the time. Is there a problem? Or a story? Do you remember what the last case he investigated was? It was a murder case. The victim was a millionaire named James Miller. He was called the frozen fish king of Gloster Massachusetts. 와 저 금고 털이, 그 납치한, 데이지 납치한 애들이 부자들만 노려서 죽이는 애들인가 보네? 아까 그 금고 안에 팬의 이니셜 제이 엠이 저 사람인가 봐. 저 기자는 범인이 누군지 아나 봐? 같은 사람의 소행인 걸 알고 취재하나 보다. 지금 취재한 지 몇 달 된다, 되는 거 보니까. I don't need to talk to the suspect right now. 아니야 아직? 가스통에 대해 알아보기? The gas can I found in the bunker would match this outline perfectly, okay? Time for forensics to attack that bunker. And Clark? he's too sure of himself. I need to get him into an interrogation room and find out what really makes him tick. Tara! 저쨑 TV! 저쨑 TV! 손털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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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불을 지을까보다? 오 완전 마인드가 범죄자만 있는데? 죄자, 죄자, 범죄자? 미싱 원티드 딜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머 데이지도 있어 벌써 다 찍혔네 지문 쟤를 탈탈 털어야 되나 봐 수상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직 언제까지 그렇게 여유 만만한지 두고 봐 와 경찰 통신망을 듣고 있었대 아주 신났겠다 이렇게 돼서 뭐야 아 이런 거 이거 보고 가스통 파워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금요일 근데 아래 있어? 금요일 근데 아래 있어? 너무 수상한데 너무 뻔뻔한데 이걸로 대체할게 있나 ання자 Sud bekommen 주소? how did you find the cabin police radio i heard the forensic team getting directions then when they finally left the scene late this morning i jumped in my pickup and hurried on up the mountain you tore the tape at the entrance to the property and stomped all over the house this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a crime scene mr clark i'm aware of that i'm sorry i'll pay the fine but i got carried away it isn't often i get a crime scene all to myself he's enjoying yourself i need to throw them off balance again how can i get a experience to me again how you got to the crime scene i listened in on the police radio frequency anybody can do it with the scanner i had it for the crime scene in my trusty pickup like i've done for years after the forensic team left after the forensic team left i needed to see the crime scene right now i got to the bunker just before you go around that you say you've been using your pickup for years but the title certificate is not in your name the truck belongs to somebody named stephen baker okay i don't get why the pickup is so important to you but i guess my ego made me say that yeah the pickup was lent to me by a friend i couldn't afford it even with a loan i think you stole it mr clark you needed a pickup like that for our mountain roads so you stole that one try proving it but while you run off on some wild goose chase you can't hold me 이걸로 뭐 할 수가 있나 아 이거 그 살인 사건 you say you're a journalist a stringer for channel 6 news in boston i sell my stuff i sell my stuff i saw my media outlets china your camera was in your pickup you didn't want to take pictures of the crime scene i like to get the lay of the land once i see the story i want to tell then i start documenting it i don't know any journalist who works a case without their camera he thinks he's invincible i need to play his ego that's the key what are you doing in the berkshires and what is your connection to the armstrong case for the p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on a big case for the p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on a big case for the past few months i've been working on a big case for the next story the armstrong's been on my list of potential targets for a long time i change gears when daisy was kidnapped and started investigating the armstrong's for a long time i've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right now we're going to show you top 10 years ahead of 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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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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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i yu away for life if you kill that little girl 과다쥬 I know that Clark is lying I need to reconstruct the whole sepence of events in order to understand what happened 사건의 재구성 클락이... 클락은 나를 보고 놀랐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어 토 나와 지금 데이지가 죽었는데 저 기자의 태도 때문에 토 나온다고 바리케이트를... 아니야 오두막에 도착했다가 나... 이게 왜 중간이야? 이상하네 벙커를 열고 일단 그냥 해보자 벙커를 열었다 벙커 안에 던졌다 이쪽으로 blir 드 진짜 아니 whatnot 조 안에 이거를 나은 위 coaster 하하 아 어 어 뭐야 설명 좀 부탁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워 게임을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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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라고요? 아 아 내가 지금 내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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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어퍼 씌울라 그러나봐 일부러 심온거네 수장아 수장 uss 빨리 끝날려 그러네 그냥 올gement 다해봤습니다 아, 그게 암호였어? 그 전화가? 와... 개무섭네? 아... 얘가 지금 레치시구나... 나 얼굴 못 알아봤네? 아, 아닌가? 흐허헣 아, 아닌가? 모르겠네... 안일씨 죄송 그니까 아까 선축지에서 렛츠시라고 나와가지고 DNA 결과 비교 여기서 대반전 나오는 거 아냐? 궁금해 궁금한데 볼 수 있을까? 토 안하고? 아 토 나와 아 토 나와 아 토 나와 과학이 이렇게 어렵다 과학이 이렇게 어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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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TC 수잔이라고요? 수잔한테 진짜 뒤집어 씌울라고 어머 그냥 맞네 수잔? 수잔? Z arche 수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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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장아냐? 코가 너무 커 어우 재수없어 저러니까 죽지 근데 우리의 사랑이예요. 우리 모두 다 끝났어요. 쟤가 진짜 범인이네. 아 어떻게 수잔이 대신 감옥살이 하는구나. 아깐 백업을 불렀어야 했는데. 운명 맞는 것 같아. 화면을 안 보고 게임할 수 없어. 이제. 왜 문이 열려 있지? 응? 어? 엄마러 대신 들었어? 아 이거. 아름답다. ирion. 이리 오는 거야. 썬 모어. 쟤. 썬 모어. 나 알겠지? 죽었나 봐. 아. 쟋! 아! 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갈 수가 무자비하다 이게 범죄지 아버지가 죽인 거 아니야? 아 내가 지금 죽을 거 같아 지금 지금 고통할 거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잔 방을 조사해야 되나 봐? 오늘따라 이상하네 아 이걸 못 봤네? 어? 그 이야기랑 똑같아 자살? 어? 유서? 엄마도 돌아가셨어 수잔 와 진짜 나쁜 나쁜 악질 범죄자였네 노아랑 걔네 진짜 자살했나봐 진짜 자살했나봐 이민자 욕까지 써있었어 어 일기가 사라졌대 그러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안경도 사라졌대 안경도 사라졌대 안경이 왜 사라졌지? 아직 모르겠고, 아저씨는 이제 모레가 필요한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잠시 후 부터까지 그 이제 모레가 날아올라. 네, 손님,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투란 모 로 골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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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분장한 건가? 너네 진짜 고놈 자식 이거 영화랑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영화에는 이런 내용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기억이 안 나 랩치시 기자 미첼 클락이었다 Marjol Clark the Reporter He was ratchet? Absolutely I was the only law enforcement official То question Clark I knew this wasn't his first kidnaping You looked for similar cases What do you Americans call the MMOs? Means, motive, and opportunity Yes, I looked for someone in plain sight So, woman on the edge of a kidnapping case Someone in plain view Someone in plain view Using track of the investigations An innocent witness, a concerned neighbour 카세디 죄송합니다, Mr. Poirot I don't feel very well You are exhausted and still feeling the effects of the drug Stay with us, Mademoiselle One more effort I need to know your recent movements I snuck aboard the train This I observed You came directly to this room Yes, yes And other than a couple of careful trips to the The ladies yesterday I never left this room I don't want to be spotted by ratchet Yesterday I chatted with my roommate Ms. Schmidt, I think Here in our room, she brought me some dinner I got very sleepy and No, no, n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No, Book She really seems to have fallen asleep again It is my fault She must have been given a dangerous dose of sleeping pills last night The effects should wear off soon, I hope But I am afraid Asking her to tell us her story was too much for her Pinch her, Poirot She's faking Her eyes are delated She's not fake And there will be no pinching Dr. Constantine Please stay with her Mr. Book Ask the other passengers to gather in the dining car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I need to ask But all of them together? Won't someone over here you're questioning the others? I will speak softly because I am trained to do so They will speak softly because they want to speak They will speak softly because they want to speak Very well I will do as you say For my purpose What's your purpose Can I do How about the escape In the end of the game? I have a bit of a while I will help it Before I get to work I will share It was fun It's been fun It's fun Thank you I think I might have to stay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운동하세요 여러분 운동